야! 오줌 누는 소년이 다쳤잖아! 뭐가 다쳤다고요? 오줌 누는 소년이 더 이상 오줌을 눌 수 없게 됐다고! 성배는 소리를 안 지르면 대화가 안 되나? 니가 반말하는 건 나도 반말해도 된다는 뜻으로 할게. 이제 알아듣게 얘기해봐. 뭐가 다쳤다고? 동생 말하는 거야? 베개에 불이 사려 있는 거? 저게 짝퉁이야? 상식적으로 이 신문에 부서질 정도면 이미 금이 가 있었다는 건데 어디까지 배상할까? 누가 배상하래? 뭘 하라는 건데? 모르지! 난 그냥 화를 내고 싶었어! 화가 나니까! 조심히 가. 오늘 너의 세계로 간다. 모르지!